순간적으로 확 환해졌어요. 러브샷 때문에인 것 같아요. 아 그거였구나. 그런데 이소라 씨 알면 원조 슈퍼모델입니다. 제 1회죠 그게. 그래서 저희가 22년 전에 넥슈퍼모델에. 천국이야. 4명을 둘째로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키가 너무 많다는 아가씨. 저 때는 더 말해줬네요.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. 야. 와. 음악이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? 어 윈드윈드 야. 90위 한국 슈퍼모델 영예 1위, 이소라영!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슈퍼모델로 원인입니다. 울음을 참... 머리 봐요. 이번이 1위인 마음은 제가 할 일이 너무 큰 일인 줄 알고 앞으로의 대회가 크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런데 저 때도... 아... 야... 그만 보시죠. 야, 이거 한번, 이거 한번 본인이 갖고 있는 표정! 표정! 내가 여기서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 컨셉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... 아, 모르겠어요. 눈빛이... 굉장히 내세적이에요. 이렇게 해요? 따로 교육을 받았으니까... 연습하셨어요, 눈빛? 제가 어릴 때 외국 슈퍼모델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사진을 찢어서 제 문 앞, 그다음에 화장대 거울 앞에 누웠을 때 침대 천정에 이런 데 붙여놨어요. 그리고 그걸 연습한 거예요. 이렇게... 아니, 그게 아니고 대박이 MC가 질문할 때 웬만하면... 아, 예, 예, 예. 그때도... 아... 여기 이 노래사랑이 눈을 찌르는 데서 아... 보통 한국에 저런 표정이 잘 없거든요. 근데... 시청자랑 노래 보는 표정이 잘 없거든요. 너무... 확 튀지 않으세요? 아, 그러니까요. 진짜죠. 저거 어떻게 1등을 안 뽑아주겠어요? 네, 네. 그러니까요. 1등을 안 뽑아줘. 가만 안 들 눈빛인데, 지금. 김한선 씨 다음으로 무섭죠. 대단하다. 화랑 운은 없어. 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? 그 눈빛이요? 네, 눈을... 울음을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울음을 참고 싶은데 어떤 표정을 해도 그 연습한 표정이 나온 건가 아니라 하도 연습을 많이 하셔버린다. 대단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슈퍼모델 1등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사실 이소라 씨가 미스코리아 대회는 또 몇 번 떨어졌다고 했어요. 아, 미스코리아도 했습니까? 네, 미스코리아. 미스코리아 가서 저 눈빛 했습니까? 그래서 떨어졌어요. 미스코리아는 안 돼. 미스코리아는 뭔가 오나 하고. 미스코리아. 미스코리아. 네, 미스코리아. 관상은 미스코리아 관상 아니에요.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노력하고. 그건 안 되죠. 그런데 여기저기 다 나가신 거 보면 조금 어릴 때부터 난 외모로 좀 승부를 봐야겠다.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신 게 아닐까. 이걸 똑같아요. 제 친구가 대학교에 붙어서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가서 따라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너 어디서 나타났니? 넌 지니야. 넌 지니야. 그러니까 제가 나 지니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미용실에서 수영복을 입고 워킹 연습을 했어요. 아, 이야. 그래요. 그냥 쌩으로 쫄쫄 굶기면서. 네네. 눈빛 눈빛. 눈빛. 눈빛.